야 축제밥 하는 줄 알았네. 와 진짜 빠르더라고요. 야 명수 형 진짜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진짜 풍성한 한가위 같은데 아니 선물 다 선물이잖아. 아니 상자부터 몇 개 썼어. 이거 다 뜯어보는 것도 일이네 일이야. 형님. 아이고 땅콩, 미역, 캐러멜 이런 거 샀네. 아 나 진짜 참. 아니 장난치네. 뭐하는 거야 이게. 형님. 아 진짜 대단하다. 와 미치겠네 진짜. 이게 뭐야. 산모의 선물? 미역? 아이고. 미역이 이게 섬유질이죠 섬유질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런 거 괜찮죠? 양수 안 하는데 이런 거 왜 사준 거야. 냉면으로 산 거야? 아이고 이거 어떻게. 제일 하면 8만 5천 원이에요. 어 진짜요? 고맙습니다. 네. 이거 가짠데. 됐어 이거 두 개면 될 것 같아. 자 나의 우정반지. 아 떨려. 아 이거 내 거네. 마인마인마인를 사주는 거야 마인마인를. 아 재석이 애기도 하나 사주면 되겠구나. 이거 다시 재석이 줘도 돼요? 이리하야 박챔프는 추석에 동생들로부터 선물을 받아 행복했다는 이야기옵시다. 사랑해. 사랑해.